1, 2, 3 주변에 계신 분들 강수로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주시장입니다. 대신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체년고도 경주를 찬양 원자력 관계의 여러 지도자들 포항을 덮어놓은 파크 원장님께서 이제 내려오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통과해가지고 각종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수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지진 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짐 사고가 나고 우거가 잘 이게 으아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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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조용하고 작고는 아니고 이상하게 다동차 왜 배가 고프인지 이해가 되죠? 신비를 사실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시켜볼 수도 있어요 근데 시켜보면 걷는 것도 운동이고 숨쉬기 운동도 운동이고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사님은 A, B, A 다시 말씀하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거를 들어주셔야 된다 이게 가장 확실입니다 첫번째 첫번째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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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다 박진영 이낙다 최준형 인성 태어난 인성 인성 전자로 안에 있는 계측기를 전부 복수한 후에 그런 시스템인데 그동안은 이제 좋은 성리를 들었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원작과 관련한 우리 정공아 말씀 광고에 복수했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7월에는 병중 간포에 3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을 모색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작과 관련된 많은 폐기물치거리 인력이 한국 포장의 연구원과 더불어서 우리의 터로서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